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스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어 방송에 맨날 나오는 남자 영맨 개그맨 성우입니다 Welcome to 왕초보 영어 미션 공개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공개 미션 1 성적 좀 보자 오 신이시여 미션 2 수학에서 A 받고 물리에서 B 받았구나 미션을 보니까요 성적 좀 보자 오 신이시여 이거는 지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미션을 보니까 A 받고 B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느낌 괜찮은데요 수학에서 A 받고요 물리에서 B 받았대요 뭐라 그럴까 이과 쪽 재능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물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과목 이름도 애매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A하고 B 받았다 이런 거는 왕초보 영어에서 해봤지만 실제로 어떤 과목에서 어떤 시험에서 뭐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안 해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공상씨 잘할 수 있겠죠 공상씨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상관없으니까 들려도 고고 아들이 곧 학교에서 집에 올 시간이라 간식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적표 나오는 날이라고 했는데 성적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 어? 아들 왔다 어 아들 왔어 자 간식 먹고 성적표 보여줘봐 엄마, 엄마 엄마, 여기 내 리포트 카드가 어! 리포트 카드 간식 받고 감사합니다 리포트 카드가 성적표인가 보네 내 리포트 카드, 네 보자 성적 좀 보자 어, 신이시여 성적 좀 보자 성적 좀 보자 좀 보자 알았어 아하 look at the 성적 look at the exam score exam scores yeah, this is my report card 예, 리포트 카드 yeah, look, look Oh, God 아, 잘했다 is it okay? 수학에서 A를 받고 물리에서 B를 받았구나 어? are you happy? I am happy because you take math A 물리 뭐야, 물리 oh, math, yeah oh, math A yeah 사이, 사이카로지스트 물리 사이카로지스트 사이카로지스트 you want me to be a psychologist when I'm older? 사이카로지 B oh, you mean physics physics 알아, physics math U, math A, P physics B yes, it's like a miracle good, good it's a miracle 나 빵 두 개 더 해줄게 English F mommy 아, 스트레스받어 재밌게 하자 나 두 개, 투 브레드, 모어 모어? oh, yes, please yes, please F E E, okay, come on F 바로 E 오케이 제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성적표요? 네 오늘 한 거에 대해서? 네, 지금 이 공상 시간, 공트 어, 저기 F는 너무 심했고 너무 심했고요 C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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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정도는 뭐 나쁘지 않잖아요 Average니까 yes 그런데 우리가 또 B 플러스에서 A까지는 또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전지사 같은 것도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right 단어가 그래도 떠오르는 거 은근 있지 않았어요? 어떤 거 그냥 과목 같은 거 과목 이런 것들 네네 근데 과목 이름을 좀 잘못 대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피로 시작하는 것 중에 네, 네, 네 사이클로지 그런 거 있어갖고 제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 했더니 우리 아들이 고쳐주더라고요 피직스라고 아, 맞아요 왜냐하면 비슷하거든요 좀 비슷하죠 스페인이 은근 비슷해요 은근 비슷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겸사겸사 단어도 좀 많이 알아가고요 그리고 전지사도 좀 많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오늘의 다이어로그 준비가 쫙 돼 있습니다 A, B, B, A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우리의 미션은요 지금 중간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오, 네, 네 막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심지어 상원씨 엔드가 눈에 보이거든요 벌써 그러면 두 문장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적어도 두 배로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목소리 크게 해서 참여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뭔가 느낌표 딱딱 찍으면서 당당하게 엄마, 여기 제 성적표요 느낌 좋은데요? 엄마, mom here is 여기 있어요 나의 성적표가 그렇습니다 성적표 이제 알아서 here is 나오네요 그럼요 좋습니다 왕초보 지금 이제 1년 반개 가까이 했더니 I see 많이 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성적표가 여기 투 월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저는 이제 성적표를 exam score라고 점수, 시험 점수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피터가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 준 걸 제가 들었습니다 리포트 카드라고 했어요 우리가 했던 레포트 배웠었는데 그거를 또 우리 마이오 선생님께서 복습 차원에서 또 한 번 써 주신 거 같아요 그 이제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버리죠 리포트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면 딱 맞는 거 같아요 와 기가 막히잖아요 알겠습니다 리포트 카드 오케이 지금 청취를 조금 힌트를 얻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밑줄 길이로 힌트를 좀 얻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mom, here is my report card 오케이, check it out 예스 오케이, 정확합니다 리포트 카드라고 하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성적표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우리가 그때 리포트가 학교에서 뭐 리포트 쓴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보고서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보고해 드리는 그런 카드, 하나의 카드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거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리포, 어디에 강세 갈까요? 리포트 예스, there you go 오의 강세를 좀 주면서 T 사운드도 좀 약하게 됩니다 중간에 끼면서요 이런 느낌 리포트 카드 리포트 카드 리포트 카드 리포트 카드 그렇죠, 지금 상훈씨가 발음할 때도 키가 져도 거의 안 들렸거든요 그렇죠? 묻혀서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alright?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 또 있죠 여기 제 성적표요 왕초보를 시작할 때 기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할 때 어떻게 썼을까요? here is there you go 여러분들 여기 지금 here is는 here is를 줄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비행장이든 어디서든 뭘 제시를 할 때 제 여기 뭐 여권이요 할 때는 here is something 요런 식으로 여러분 가 주시면 되겠고요 공식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here is 명사 right?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문장 세 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면서 한번 예비기 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너의 성적표가 있단다 여기 너의 성적표가 있단다 하고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here is your report card there you go, here is your report card alright 자, 오, 이것도 많이 쓰죠 여기 제 비자가 있는데요 어떻게 쓸까요? 여기 제 비자가 있어요 here is my visa 이러면서 뭐 써먹을 일이 있겠죠 이거는 그렇죠 확실하게 여행 관련해서 아, 이건 제발 맞췄으면 좋겠는데 상훈씨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의 탑승권이 있습니다 여기 저의 탑승권이 있어요 이거 상훈씨가 한참 들렸었던 거거든요 here is my passport 오, 여권 아, 또 헷갈렸어 here, 너무 당당해 죄송합니다 here is my flight 여기 제 항공편이 있습니다 가 되는 거고요 자, 탑승권 무슨 패스인데요 무슨 패스? fly 패스 지금 상훈씨가 약간 여기 눈물이 막 맺으려 그래요 지금 알죠 알죠 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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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 보셨죠 지금 아, 이거 진짜 저 이거를 틀리면 안 됩니다 뭐 볼까요? 연예인입니다 해외 스케줄을 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거 틀리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here is my boarding pass 그렇습니다 here is my boarding pass 다 보고 티가 너무 많이 나네요 하, 맙소사 이게, 그쵸 이상하게 우리는 여권이란 단어는 많이 써봤어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패스포트는 금방 나오는데 boarding pass가 이상하게 안 나오게 되죠 급하면 사실 plane ticket이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안 써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실직구 하자면 지난 시간에, 그 플라이드, 항공편 그거 있잖아요 네, 네, 예, 그거를 탑승권으로 생각하고 전 했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해이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약간 멘탈이 나갔었던 아 알겠습니다. 요즘에 플라잇이란 단어 굉장히 꽂혀있어요. 꽂혀있어요. 비행기 타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뭔가를 제시를 하면서 특히 아래 두 개는 이제 우리가 비행장이나 이런 비행장? 공항. 한국말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케이. 공항에서 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Here's your report card. Here's my visa. 좋아요. Here's my boarding pass. Here's my boarding pass. 오케이. So let's read this one together. 여기다 액센트를 꼭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번 가볼게요. Mom, here's my report card. Mom, here's my report card. 자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오케이. 성적 좀 보자. 오우신이시오. 그러니까요. 일단은 오우신이시오는 끊을게요. 오 마이갓. 그죠? 했습니다. 앞에 그죠? Let me see. 자 보자. 한번 보자. 뭐를? 너의 성적을. 성적. 아까 성적표는 report card이었거든요. 여기서 성적이라고 하면 카드를 빼버리면 report. 그거는 근데 보고서를. 그건 과제잖아요. 보고서를 보자.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성적. 아까처럼 뭔가 스코어다. 스코어도 나쁘진 않은데 그건 그냥 점수라는 아주 간단한 단어거든요. 숫자 점수 같은 거 score이라고 하는데. 힌트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성적이라고 할 때 쥐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쥐로요? 그래 놀라?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발음을 드릴까요? 한국말로. 성적이 한국말이에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적이라는 뜻으로 아예 복수 형태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등급이 몇이다 라고 할 때도 쓰는데. 등급으로도 써요. 그 뜻. 등급은 알죠. 그레이드. 맞아요. 우리 그레이드. 대신에 복수로 써주세요. 복수로요? 그레이드잖아요. 이게 원래 그레이드. 여기서 복수니까 S. 그레이드즈. 그레이드즈가 아니라. 오케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Let me see your grades. Oh my god. 하면서 놀라는 부분까지. 정답 맞습니다. 오케이. 복원하니까 좀 알 것 같네요. 우리가 등급, 그레이드. 맞아요. 근데 이제 등급이 성적표에 하나만 덜록 나와있진 않잖아요. 수학 몇, 미술 몇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복수 형태로 S를 써서 예를 들어 Oh yeah, I had good grades. 나 성적이 좋았지.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Do you have good grades? 이런 식으로 꼭 맞춰주시고요. 자, 잠깐만. 우리 드디어 이걸 사용했어요. I will see 라고 안 했네요. 네. 뭐라고 했죠? Let me see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소리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요. 들어봤죠. Let me check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전에 상훈 씨한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우리 왕초보, 일대 왕초보, 우리 이대 왕초보 분들한테 다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제가 이거를 뺐거든요. 둘 다 한국어 말투로는 뭐뭐 할게라는 말투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사실은 성적 좀 볼게예요. 지격을 하면. 맞아요. 그런데 will이라는 게 뭘 강조한다고 그랬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순간적인 의지로. 그렇죠. 자신의 의지. 내 의지로 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I will see your grace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의지를 너무 강하게 하는 말투라서 조금 부드럽게 약간 예의 있게 이 정도로 바꿔준 게 바로 let me고 의미는 똑같아요. 결국엔 뭘 하겠다인데 조금 부드러워진다는 말투가. 그래서 I will help you. 이것도 좋지만 let me help you.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어감. 이렇게 돼버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성원형은 바로 C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let me see 그러면서 좀 볼게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let me see something 내가 뭐 좀 볼게 여기서 뭐 좀 볼게 라고 했죠 지금? 너의 성적. 그렇죠. so your grades를 좀 볼게 again I will 괜찮은데 let me 하면서 좀 부드러워졌다는 거 자 이거 두 문장 여러분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당신의 신용카드를 좀 볼게요. I will이라고도 쓰지만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부드럽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당신의 신용카드 보겠습니다. let me see your credit card. 그렇죠. let me see your credit card. 자 how about this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 목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목을 보겠다는 의지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당신의 목을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let me see your neck. 그렇죠. let me see your neck. 좀 부드러운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I will see your neck. 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부드럽고 살짝 예의있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let me see your credit card. let me see your credit card. let me see your neck. let me see your neck. 좋아요.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 me see your grades. oh my god. 놀라야겠죠? let me see your grades. oh my god. 오케이. 자 놀라면서 얘기를 해버리겠습니다. 수학에서 A를 받고 물리에서 B를 받았구나 하면서. 그러니까요. 항상 제가 take와 get이 헷갈렸는데 여기서 또 get이었습니다. get에 가고 너는 받았구나. 받아 썼구나. 과거로 가서 뭐를? A를 수학 안에서. 예아. 그리고 B를. 네. 물리 안에서. 그렇죠. 물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물리 말씀드렸지만 발음이 physics입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심리학으로 잘못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약간 pH로 시작해서. 아니에요? 어 그 심리학은 PS로 시작합니다. that's okay. that's okay. 자 pH로 시작하는 물리라는 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phi. 음. physics. 어머. 이런 느낌. 아 you're very close. 아 그래요? 가까워요? 아 저기 H 뒤에를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요 이거? 네. 이걸 뭘로 바꾸지? 약간 I랑 비슷한 거 뭐 있지 않을까요? E? 에? 네. 어디서 잘못도 힌트를. I랑. 이거 이거. 약간. E E E E. 이게 뭐예요? E E 약간. 이거 보세요. E E E. 아 아 아 a F. 아 그니까 제가 그 사이클러지 그거 할 때. 네. 이게 사이 할 때 PSY 잖아요. 그쵸. 이거랑 PHY는 헷갈려서. right right right. 스펠링이 굉장히 비슷해요. 앞에. 출발할 때. 자 보겠습니다. you got an A in math and a B in physics. 정답 보겠습니다. here we go. So physics에서 s라고 하는 것까지 기본형으로 해줘야 물리학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요 ph는 입술을 붙이지 않은 상태로 f와 비슷하게 발음하세요 physics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a든 b든 이런 letter grade라고 하거든요 letter로 돼 있는 거 letter가 뭐예요? 그 철자? a, b, c 이런 식으로 f 뭐 이런 것들 그걸 받는다 라고 할 때 사실 점수를 하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디서 뭐 받았다 라고 하면 관사를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복수로도 가능은 한데요 그래서 a 앞에는 우리가 모음 사운드인가 언 썼죠 네 right 그러면 b, right? 그러면 c, d, e, f에는 어떻게 쓸까요? a, c고요 어허 o, d고요 o, d고요 o, f네요 자, o, f일까요? o? f o, f o, f 이거 완전 트릭이죠 너무 트릭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트릭이죠 스펠링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음도 다 그렇죠 e 하는 순간 모음 사운드이기 때문에 언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가장 나쁜 성적, 가장 좋은 성적이 언을 쓰게 되네요 o, i never thought about it that way 그렇게 생각을 아예 해보지 못했어요 제일 좋은 거, 제일 나쁜 거는 언으로 오, 나쁘지 않은데요 오케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어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i got an a and i got a b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in math, in physics 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어떤 과목에서라고 얘기를 할 때 전치사를 뭘 쓸까요? 딱 본 인을 썼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어떤 과목에서 어떤 과목에서라는 말투는 인을 써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왕초보 영어에서요 어떤 시험에서 할 때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on이요 on 무슨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목 자체를 쓸 때는 in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전치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눈에 자꾸 익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받았어 과목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앞에 in을 좀 써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시험일 때는 on을 써줘요 right, right, right 문장을 직접 써보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생물학에서 이러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생물학에서 생물이 바이로 시작하죠 바이 바이올러지 그러면 앞에다가 네 전치사 넣어서 in 바이올러지 그렇죠, in 바이올러지 right 그러면 한국 역사에서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in Korea history 그렇죠, in Korean history 이런 식으로 과목 앞에 in을 넣어서 어디에서 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는 A를 받았어 역사 과목에서 그럼 일단 나는 A를 받았어 어떻게 해야 되죠 I got an A I got an A 역사에서 그러면은 in history 그렇죠, in history how about this 그녀는 B를 받았다 근데 한국어에서 그녀는 B를 받았다 한국어에서 she got a B in Korean 완벽합니다 she got a B in Korean 이렇게 해서 전치사 이렇게 넣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물 읽어볼게요 you got an A in math and a B in physics you got an A in math and a B in physics there you go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자, 그러면서 스스로도 놀랐죠 기적 같은 그런 거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예스, 네 맞습니다 이것은 like 뭐 뭐와 같아요 기적과 그런 거예요 기적은 미라클 미라클 오 요거는 금방 생각이 났어요 오 기적? 네 미라클은 많이 우리도 많이 쓰는 그렇죠 오 미라클 요즘에는 뭐 그렇죠 외국어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It's like a miracle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되겠습니다 자, 기적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미라클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앞에 I의 강세를 세게 찍어주세요 으흠 그래서 이런 느낌 살려주세요 앞에 강세 주면서 미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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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미라클 좀 비슷한 단어도 하나 잠깐만 볼까요 which is 행운이라는 단어 그건 마치 행운 같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바로 그렇죠 럭키 럭키는 행운이고요 y를 하나 빼주세요 럭키 하지 못하군요 네 자 럭 예스 럭은 행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적, 행운 이런 단어를 좀 비슷한 패밀리처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알아요 자 마지막으로 It's a miracle 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했었죠 It's like a miracle 여러분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t's like something 이건 like는 여기서 좋아하다가 아니고요 뭐뭐 같은 이라는 말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 like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해요 It's a miracle 아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It's like a miracle 아 이건 기적 같네요 그렇죠 약간의 말투가 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아요 자 본문 읽어볼게요 Yes It's like a miracle Yes It's like a miracle 자 액션 들어갈게요 액션 Start Mom Here's my report card Let me see your grades Oh my god You got an A in math and a B in physics Yes It's like a miracle Mom Here's my report card Let me see your grades Oh my god You got an A in math and a B in physics Yes It's like a miracle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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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s my report card Let me see your grades Oh my god You got an A in math and a B in physics Yes It's like a miracle It's the goal Nehler I'm Huh Need I think you got a miracle You had a miracle It's like a miracle It's like a macro ous